고속도로 운전에 피로감을 덜어주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 HDA를 소개합니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주행 중인 차량의 위치가 고속도로 힘이 확인되면 HDA 시스템이 작동하고 차로 중앙을 유지해주는 차로 유지 보조 기능과 앞좌의 적정 거리를 유지해주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 FCA는 사고 예방에 가장 효과가 큰 핵심 능동 안전 기술입니다 전방 레이더와 전방 카메라로 앞차나 보행자를 인지하여 충돌 위험이 감지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필요시 브레이크 작동을 보조해줍니다 현대 스마트 센서와 함께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아웃사이드 미러로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로 인해 주행 중 차선 변경은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후측방 모니터 BVM은 이러한 위험 상황에서 운전자가 방향 지시등을 켜면 사이드 미러에 카메라가 촬영한 사각지대 영상을 클러스터에 보여줌으로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보다 25도가 더 넓게 보이는 후측방 모니터로 옆 차선 뿐만 아니라 옆 옆 차선까지 확인하세요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BCAR은 차로 변경 시 후측방 차량과의 충돌방지를 보조하는 목적으로 위험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차량을 제어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주행 안전 시스템입니다 이전 시스템에서는 경고만 제공했지만 이제는 편제동까지 보조하여 보다 안전하게 운전자를 지켜줍니다 후측방 모니터로 더 넓게 보고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로 더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세요 좁은 주차 공간에 간신히 주차를 하고 겨우겨우 차에서 빠져나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양옆으로 좁게 주차된 차들 때문에 겨우겨우 차에 타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좁은 주차 공간에 쩔쩔맬 필요가 없습니다 주차 공간 앞에 정차시킨 후 차에서 내려 우아하게 후진 버튼을 눌러 주차를 완료하세요 다시 차를 찾을 때에도 원격 시동 후 간편하게 스마트키 버튼을 눌러 차를 안전하게 이동시키면 됩니다 이제 좁은 주차 공간에 당황하지 마시고 초보 운전자들도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한 분들도 누구나 쉽게 주차하세요 전면 주차된 차량을 후진으로 뺄 때 옆에서 접근하는 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놀라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RCC-A는 시속 10km 이하 후진 주행 시 레이더 센서를 이용하여 후축방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감지하여 경고해주고 위험 상황 시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사고를 예방하도록 도와줍니다 후진 시 늘 불안했던 운전자의 스트레스 달래주는 운전자의 작은 스트레스까지 똑똑하게 해결해주는 현대 자동차의 배려입니다 후속에 어린아이나 애완동물이 방치될 경우 짧은 시간 안에도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후속 승객이나 애완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는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찾은 방법은 후속 공간 내의 움직임을 탐지하는 초음파 센서 우리 연구원들이 어린 자녀들을 직접 태워서 실험해가며 창문이 조금 열려 있어도 오작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다양한 로직을 고민했습니다 너무 잦은 워닝으로 성가시지 않도록 뒷문을 한 번이라도 열어야 탐지를 시작하고 시동이 꺼진 후에도 초음파 센서가 24시간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운전석 도어를 열면 클러스터 경고가 뜨고 차량 내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차 혼을 울리며 모바일 텍스트 알람까지 보냅니다 초음파 방식 후속 승객 알람 ROA 모든 승객을 보호하고자 하는 현대자동차의 작은 배려입니다 개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우리는 고민했습니다 후측방 레이더로 접근 차량 감지 시 문을 잠그는 방법을 고려했지만 오히려 탑승자의 탈출을 방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찾은 방법은 전자식 차일드락과 후측방 레이더의 연동 운전자가 버튼으로 편리하게 잠금 해제를 할 수 있는 전자식 차일드락에 후측방 차량 접근 시 해제 방지 및 경고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더 나아가 전자식 차일드락과 무관하게 기능 오프 시에도 후속 동승자가 도어를 열었을 때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하여 더욱 개문 사고에 신경 썼습니다 돌발 사태에 대비해 레이더는 시동이 꺼진 후에도 10분간 작동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전자식 차일드락 연동 안전하차 보조 SEA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전자식 차일드락 현대자동차의 전자식 차일드락